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 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퇴근길 라이브는 저 김프로와 함께 하시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는 땅거미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인데요. 어제 제가 일주일 만에 퇴근길 라이브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론 댓글을 다셨더군요. 김프로가 진행하는 퇴근길 라이브는 이종환의 디스크쇼 같다 이랬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종환 선생이 진행했던 그 디스크쇼 밤의 디스크쇼죠. 공개방송과 본방송을 참 거르지 않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의 10대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졌던 건데 여러분들 퇴근길도 저희 3프로가 좀 풍성하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요. 우리 마감시황 역시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오늘 마감된 증권시황 먼저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올랐더군요. 아주 조금 네 좀 하락할 타이밍이었는데도 저는 그만큼 시장이 좀 세지 않나라는 시장에 야 근데 우리 박재영 차장의 기대와 저의 기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저는 이렇게 조금 올랐다고 그러는데 하락할 타이밍이 올라서 다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좀 하락할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조금 흔들렸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크게 안 밀렸고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바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고 잠깐만요. 이제 소리 들린답니다. 제 목소리에 또 반응을 한 건지 그런가 봐요. 유튜브하고 저는 이렇게 안 친한가 봐요. 저는 천상 라디오나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목소리가 오프닝 멘트처럼 진짜 지금 여의도 전역과 우리 김프로님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사실은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인터벌 좀 드십시다. 여유 있게 하면 되니까 제가 다른 재주는 없는데 이종환 선생님 흉내를 좀 뵀었어요. 개인기 하나 네? 시그널 뮤직이 이거거든. 따라라라라라 그 노래 나오잖아요. 이종환입니다. 이렇게 안 비슷하나? 아 저는 사실 죄송한데 모르는구나 제가 김프로님이라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는 시황해요. 라디오는 뭐 이분세라든지 알았어요. 시황해요. 이소라 이 정도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0.7포인트 강부합에 끝났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5포인트가 상승해서 0.8%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좀 아쉽게도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다가 들어올 것 같다가 어제 한 200억 정도 사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600억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기관이라도 좀 사줬는데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조금 상승세가 덜했고 그런 이유들을 한번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느냐 내일 금통위가 있거든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번에 8월 말에 있었던 금통위에서 10월에 내릴 수 있는 시그널을 많이 줬거든요. 10월에 내리겠다라는 시그널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금통위가 내일인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금리를 내리는데 외국인이 매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데 외국인들이 금리를 내리는 시장에서는 강하게 배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금통위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환 입장에서는 원화의 약세 국면이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관도 금통위 앞두고 어제 또 많이 샀는데 또 계속 또 매수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크게 상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승 종목수로 보면 그래도 상승 종목이 460종목 하락 종목이 320종목 괜찮네요.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774종목 하락 종목이 430종목 웬일이래요 코스닥 외인이 584억 순매수에 기관이 139억 순매수예요 양매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들이 상승하면서 밑에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이런 종류들이 오늘 대거 상승했거든요. 사실 바이오가 오를 때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 강하게 배팅을 못한다고 하지만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쪽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 전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끌어올린 코스닥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오르면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쪽은 펀더멘털을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술과 기술 발전과 일종의 무슨 테마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반도체 가격도 얼추 바닥권이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삼성전자 5만 원 안 갖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간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데 코스닥이 외인 584억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어떤 거. 이런 거. 이렇게 좀 사야지. 그래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역협상 역시 예상했던 대로 좀 숨거루기 혹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뉴스플로우에 미국 시장도 다소 조정을 봤던데요. 네. 어제는 브렉시트도 잘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 주 주말이죠. 네. 브렉시트도 잘 될 거다. 무역협상도 스몰디돼서 좋다 이랬는데 오늘은 곧바로 이게 또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스몰디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이냐. 그리고 뜯어놓고 보니까 중국이 이제 공물 4,500억 그러니까 농산품 4,500억 정도 더 사는 거 말고는 없지 않느냐. 12월 달에 1,600억 관세 철폐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철폐 안 하면 우리가 6월 달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협상 잘 해놓고 이제 대통령끼리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그게 뭐 무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g20 정상회담에서 그런 결과가 또 도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어제 또 미국 증시가 흔들렸고. 그리고 저 500억 달러 400억 달러 최대 치래요. 이게 최저가 아니라 최대 400억 500억. 네. 그것도 사실 중국이 필요한 것만 딱 사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했었는데 뭐 그게 시장을 막 몇 퍼센트씩 까내린 그런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s&p500의 3부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팩트셋의 뉴스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향후 실적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통위가 내일 있는데 금들이 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스몰딜이 타결된 상황에서 한은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잔여이 되면서 그럼 이렇게 한 번 해볼까요.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저는 내기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정프로가 있으면 입체적으로 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박 차장님은 어떻게 저는 내릴 거라고 봅니다. 제가 8월 달에 틀렸거든요. 자 우리 지금 방송 일종의 방송사고죠. 음성 때문에 지금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분이 예전 어제나 그제에 비해서 어제에 비해서 거의 반밖에 안 되시거든요. 여러분 많이 좀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을 한 번 우리 박 차장하고 박 차장님하고 한 번 겨뤄보고 싶은데 댓글에요. 여러분 내일 금리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는 아니지. 동결이다 내린다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한 번 줘보세요. 여러분이 맞는가 절대 다수인 여러분이 맞는가 아니면 박 차장님이 맞는가 내기 해보죠. 굉장히 무섭네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 광고하는 모바신 책 있지 않습니까? 모부신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분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미래에 투자라는 책이 엄청난 책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주식 투자서 중에. 그런데 이분과 모부신의 친구가 쓴 대중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집단지성에 대한 책이거든요.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지성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좀 동일하네요. 동결이 많아요. 그런가요? 제일 재밌겠는데 이거. 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인하를 인하의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차장님께서 만약에 동결이 되면 뭘 우리 청취자들에게 드리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세요. 동결이 되면 제가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우린 직구께 무통복구한다 이런 건 안 할 테니까. 자 진도 나가십시오. 네. 진도를 좀 나가보면요. 터키 얘기? 터키 얘기 좀 해볼까요? 터키 지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터키도 이머징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터키를 제재하겠다라고 하면서 리라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요. 터키 증시가 오늘 5% 급락이 됐습니다.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급락한 거라서 좀 걱정이 되고요. 시리아 북부 크루드족 공격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게 사실 is 격퇴에 함께 공을 세운. 만천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크루드족이.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우리랑은 관계없다라고 해서 철수를 한 다음에 터키가 바로 3일 뒤에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입지가 난처했었는데 결국은 경제 제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키의 고위 정부 관료 3명 자금 동결을 했고요. 철강에 지금 50% 관세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제재를 발표하면서 터키 증시가 흔들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머징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터키가 아르헨티나랑 한번 디폴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머징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심리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진K라는 분이 저렇게 쓰셨네요. 아이고야 cgb 또 작살나겠구만.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둘 다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저도 터키에서 cgv를 cgv가 터키에 진출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전쟁 난다는데 경제 제재한다는데 영화관 가서 즐길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고 환율이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영화관 즐기더라도 환차선으로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lg디스플레이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이 뉴스는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양산에 양산 과정에 전 라인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산화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기존에는 테스트 제품들이었는데 이거를 모든 공장에 양산 과정에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불화수소가 없어서 못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올 뉴스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마쳤고 조만간 생산라인에 투입을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디스플레이 만드는 쪽 크게 만들 쪽은 lg랑 삼성 두 군데니까 둘 다 액체 불화수소는 상용화에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어딘가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 경영자들하고 직원들은 아베 얼마나 믿겠어요. 큰일 났죠 이제. 괜히 엄한 짓 해가지고. 다른 쪽에 판로가 있다라면 괜찮겠지만 중국 쪽이 조금 있긴 한데 중국도 불화수소 한다던데. 그렇죠. 삼성과 lg 같은 큰 손님을 놓치고는. 이게 또 액체 불화수소 다음에는 기체일 거란 말이에요. 기체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정말 큰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마이크론 정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 닫는 기업이 몇 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신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지르다 보면 또 이렇게 얼척없는 짓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lg 디스플레이 잘했네요. 네. 어제인가 오늘인가 디스플레이는 전 별로 흥미없다고 했는데. 여하튼 잘했네요. 잘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박지영 차장하고의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하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고해드렸죠. 어제 미국의 부채 문제를 미국의 회사들의 부채 문제를 김한진 박사가 다뤘는데 오늘은 중국의 부채 문제 다룹니다. 여러분 초반에 저희 음성 나가는 거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채팅창에 질문도 주시고 의견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문과 실력의 방정식에 제 이름도 그 책 표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추천 샀을 정도의 내공이나 이름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 세 분이 번역을 해서 감히 제 이름으로 추천을 했으니까 여러분 기회될 때. 책이 좋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책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일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스케줄이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시도록 계시는데 살인적이지는 않겠죠. 실제로 좀 고뇌 보이세요. 환절기라서 아무래도 컨디션들이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 순서 끝나면 다른 스케줄 없으시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아닙니다. 조금 사무실 들어가서. 오늘 좀 마무리하고 가야 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김한진 박사님 제 고등학교 7년 선배님이세요. 쉴 때는 잘 쉽니다. 너무 안쓰럽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대신해드릴 수도 없고 내공이 보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럼 7시까지는 끝내드릴게요. 언제든지 좀 했으니까. 오늘 중국 얘기인데 중국의 부채 규모가 제가 차트를 봤는데요. 보내주신 차트를. 어이구 엄청 빨리 올라가던데요. 지금 절대 규모라든지 증가 속도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박사님. 먼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일국의 부채를 얘기할 때 GDP를 조금 같이 비교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국가 부채는 정부 부채도 있고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있는데 금융권 부채는 뺀 겁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게 금융권의 부채는 무언가 또 다른 데 배출해 주려고. 부채를 일으키기 위한 부채니까 그 부분 중복되니까 뺀다는 거죠.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로 잡혀 있는 거죠. 잡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전체 GDP 대비 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직후에 137%. 지금 한 2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아이비들이 굉장히 그것보다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보고 있고. IMF는 2020년이 넘으면 2022년 정도 되면 GDP 대비 중국 전체 부채가 한 30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별로 조금 나눠서 보면 정부 부채는 40%가 안 됩니다. GDP 대비 중국이. 가계 부채도 조금 최근에 늘고는 있지만 절대 수치는 한 30%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남아있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군요. 네. 그래서 기업 부채가 늘고 있는데 기업 부채 GDP 비율이 한 160% 정도 됩니다. 통상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군요. 가령 전체 국가의 부채가 한 100%가 넘으면 보통 경제학자들이 위험신호가 굉장히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전체 부채 규모. 한국은 굉장히 낮죠. 국가 부채도 낮고 가계부채만 빼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전체 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 중국은 기업 부채만 150% 넘는다는 얘기네요. 1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령 일본 같은 경우가 90년대에 잃어버린 20년, 10년으로 접어들 때 부채가 한 140%였거든요. 전체 부채가. 네. 전체 부채가. 그리고 지금 신흥국 부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부채가 GDP 대비 한 90% 정도니까 중국은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특히 그중에서 기업 부채가 높다는 부분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어오면서 중국의 양적 성장률이 둔화되어오면서 부채는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은 부채가 증가하면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이 정도로 방어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로 봐서는 구조적으로 썩 좋지 않다. 그 얘기는 지금 중국이 오늘도 지준율도 인하하고 어떤 단기 금융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계속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텐데 그래도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기업들이 더 부채를 땡겨서 성장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2008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아주 급격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전 1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8, 2009년도라는 게 미국의 부채 문제가 서브프라임 모구지 사태를 기화로 해서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직전 10년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중국의 기업 부채가 올랐을까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사실 이게 조금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운전자금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의 상환에 대한 상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면서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자금 부족 현상이 계속 커지면서 기업 부채가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마는 중국의 성장 방식이 사실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가령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택시를 개발하고 공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SOC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매각하면 토지 매각 자금 가지고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수입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개발돼서 개발 이익이 또 지방정부의 어떤 구경기업체 지방정부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구경기업체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그런 부동산 실물 투자를 하는 또 신탁 상품 자산관리 상품 WNP라고 그러죠. WNP가 증가하고 WNP 수신이 증가하니까 또 부동산과 어떤 지방정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2007년, 2008년 이후에 중국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마는 탈공업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위 전통산업, 중후 장대형 산업들이 계속 돈을 벌다가 그리고 성장을 계속 구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 교육도 둔화되고 중국 물건을 사주는 선진국의 양적인 수입 증가율도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기존 설비는 소프트하게 바로 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설비 자체가 하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의 캐시플로어가 약해지는 거죠. 마진도 떨어지고 수출도 둔화되고 그러면서 이익이 감소하고 이런 과정이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대외 교육 환경과 중국 내부의 과잉 설비 그래서 중국 정부도 공급 사이드 구조 조정을 한 거죠? 네. 공급 사이드 구조 조정이 그래서 그때부터 부채 조정을 계속 한 겁니다. 사실은 노력을 한 거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를 좀 고도화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앞으로 중국이 한 4 내지 5%가 성장되더라도 대외 경제 여건에 조금 덜 영향을 받고 환율이라든지 세계 어떤 경제 상황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 내수 중심의 선진국형 국가 경제로 만들기 위해서 전통산업보다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전통산업보다는 에너지라든지 석탄화학 철강 이런 산업보다는 내륙 지방의 고부가 산업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4차 산업 이런 쪽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전체 설비 투자 중에서 신경제 쪽의 투자가 계속 늘고 있고 구경제 쪽에서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어떤 설비 투자 및 산업 구조 조정을 열심히 지금 변화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양쪽으로 둔화되고 특히 지난 10년간 서프라임 이후에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유로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진국의 어떤 수입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신흥국의 이러한 미국에 대한 대선진국 수출 증가율은 거의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또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혁신성장 4차 산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중국의 어떠한 물론 소비재는 꾸준히 수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선진국으로의 소비 증가율이 선진국의 경기 호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시장에서는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중국이 산업구조 조정에 갈 길이 좀 바빠진 거고요. 그 바빠지는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정부와 이런 성장의 그동안의 메커니즘이 둔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민간 기업들의 어떤 캐시플로우에 둔화가 생긴 거죠. 지방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의 통제도 있었고 또 성장의 어떤 양적 성장의 한계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이 양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계속 현금이 부족해지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채 조달 비용 자체가 또 올라가고 크레딧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계부채가 또 많이 증가합니다. 그 여계부채라는 게 사실 달러부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달러부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계부채는 일단 대외 상환 조건의 변화 또 환율의 변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서브프라임 이후에 계속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2010년 11년 이렇게 제로금리를 갖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중국 중심의 신흥국이 독이 든 사과를 많이 먹은 거죠. 하지만 미국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 여파로 신흥국 금리도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체의 자금 조달 코스트라는 거 그 전보다는 현격히 낮아져 있는데 그걸 덥섭덥섭 먹고 났는데 그다음에 그 사과가 사실 달러로 되어 있는 사과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그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전 세계 라이버 금리도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흥국은 중국이야 사실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좀 환율 변동이 미미했습니다만 신흥국 전반적으로는 달러의 강세 속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신흥국의 여계부채 달러부채 상환 조건이 지난 한 수년간 계속 악화되는 과정을 겪어온 거죠. 중국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중국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사실 중국 기업 부채가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우려는 사실 몇 년부터 계속 나왔고 사실 김박사님이 얘기하시고 또 차트를 제가 보니까 걱정스러울 만큼 빨리 또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더 심각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체들의 대폭 늘어난 부채가 향후에 중국 경제 또 기업들의 이익 또 중국의 증권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 우리 금융시장 우리 주가의 영향을 또 거의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줄 테니까요. 그걸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상당히 중국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 지표만 보고 얘기한다는 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자료라든지 외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에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입니다. 지금 6% 좀 아래로 보는 기관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기준으로. 2020년에. 그런 게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걸려 있고 또 미국 경기 자체 선진국 경기에 이제 수입 수요 둔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중국이 조금 성장하는 방식이 고도 성장기에는 부채 문제가 문제가 거의 크게 못 느끼죠. 한 7, 8%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자전거가 계속 바퀴가 굴러갈 때 문제가 없듯이 지방정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그 선순환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부채 자체가 물리적으로 GDP 대비 160%라는 것은 기업이 부채를 땡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 거기다가 여계부채가 지금 2020년대 25, 23년, 4년까지 도달하는 도래하는 여계부채의 만기가 계속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 만기 도래 여계부채의 거의 40%가 내년하고 후년에 만기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기업들이 여계부채 비중이 만만치 않게 높은 상태에서 대외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 중립 정도로 보더라도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디레버리징 부채 상환에 허덕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부채 상환에 허덕인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은행의 NPL, 무수기 여신이 늘고 그러다 보면 또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줄고 중앙정부가 아무리 금리라든지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기업지원정책, 내수부양정책을 펼치더라도 좀 엄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굉장히 좀 힘겨운 한 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데 부채 조정까지 지금 조금 쉽지 않다면 여기저기서 디폴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지분율이 지방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 60% 이상 기업들은 아몰라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50% 밑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국영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부실이 발생하고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은행까지도 지방 쪽에 디폴트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부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채 증가와 성장률의 관계가 역관계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부채가 증가하지 않으면 또 기업들이 디폴트가 더 나면서 어떤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거고 이게 소음과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면 소비 둔화로 이어질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느 쪽으로든 중국이 약간 어려운 상황 부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부채를 증가해도 어렵고 부채가 감소해도 좀 쉽지 않고 그러면 디폴트가 갑자기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트리거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저희는 IMF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중국이 그러면 외환위기가 오는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중국 외환시장 개방이 안 돼 있고 중앙정부가 통제할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장률의 하락을 성장률의 하락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대응 능력에 있어서 좀 부분적으로 영향이 못 미치는 곳에서는 채권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음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의 어떠한 내수도 상당히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성장률 준화 가능성 사실 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성장률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완전한 변동 환율제 시장 구조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위기의 사인으로 볼 수 있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될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는 사실 여신으로 해 준 은행의 자산의 부실화 은행의 부실은 사실 또 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비용을 정부가 추려내야 되는 부분 그러다 보면 환이 약해질 텐데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IMF 때 경험한 어떤 프로세스라면 중국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성장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국면까지 중국의 기업들의 부채가 많이 늘었다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걸 걱정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조금 얼만큼 영향을 받을까 이 부분이 고민인데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지만은 지금 기업들의 부채 조정 부분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 지금 중국 상장 기업들 중에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어떤 신용 상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170여 개 중국 상장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400%가 넘고요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700%가 넘습니다 한 개 기업이죠 그리고 굉장히 유수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평균 지금 최근에 차원 발행 금리가 정커폰드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런 어수선한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지금 이제 메워나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과 후년 정도까지가 상당히 부채 만기가 많이 도래하고 특히 여기 부채가 많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중국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지금 중국의 일선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이 PIR 같은 경우가 지금 국제기관들이 OECD나 이런 데서 보는 게 한 17배에서 한 20배 언저리 PIR은 프라이스 인커레이셔예요 네. 도시 평균 몇 년을 벌면 그 집을 사느냐 이런 게 보수적으로 한 20배 정도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도시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상하이심천 베이징도 그렇고요 그리고 눈베어 같은 데서는 설문조사로 하는데 거기는 50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평균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배율이 많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50배든 20배든 전 세계 주요 도시들 랜드마크 형태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높은 PIR에 지금 다 랭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중국이 그리고 지금 중국의 빈집이 몇 천만 채다 이런 얘기들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채를 많이 땡겨서 또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 부채 조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조정이 심각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WMP에서 돈이 펀드런이 일어날 거고 펀드런이 일어나면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전형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선순환 때 반대쪽으로 되감기기 시작할 경우에 그러면 또 당연히 소비가 줄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죠 중국 부동산 가격이 가령 지금 시세 대비 한 30% 이상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울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는 놔두지 않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고 또 최근에 홍콩 문제까지 있고 또 홍콩이 여계부채 조달에 한 60-70% 창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각합니다 네. 이런 게 홍콩의 자본 조달 기능이 워킹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또 업친데 덮친 격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것만 조합해서 상황이 전개된다면 부동산 집값 하락 WNP의 폭락 펀드런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성장률 둔화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디폴트 부도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관찰하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내년에는 훨씬 더 높아진다 올해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그게 성사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미래셋에서 중국의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미국의 호텔 체인들 열 몇 개 내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보험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체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중국 내부의 어떤 자금의 어떤 디멘트 서플라이를 감안했을 때 개연성이 있는 선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외 자산의 정리를 통해서 불안함을 조금 더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아닌가 그런 것들을 미래셋에서는 펀딩을 해서 살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평가는 이제 조금 각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채가 더 악화됐을 경우에 중국이 당해야 될 중국이 값을 치러야 될 아주 크리티컬한 게 사실 환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오늘 사실 위안화가 7% 초반 이제 7.1대에서 7.0대로 내려오면서 사실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인민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권역 내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업 부채가 위안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도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는 뭐 사실 위안화 가치가 조금 내년에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타결이 지지부진하고 중국도 각자 도생으로 어쨌든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환율을 통한 수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좀 확대 해석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달러 가치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 기조로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오히려 강보합세 저희가 보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조금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또 앞서 신흥국 전체가 어쨌든 선진국 경기가 좋을 때 좀 무역 수지도 크게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고 그다음에 수출도 늘지 않고 기업들이 어떤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경제 자체가 또 유럽 경제 자체가 조금 둔화되다 보면 이러한 신흥국 경제 펀더멘탈 악화가 내년에는 한층 더 들어갈 수 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신흥국 환율이 달러 대비 느닷없이 강하게 돌았으면서 갑자기 볕이 들리는 조금 없다. 신흥국 전반적으로. 네. 신흥국 전반적으로. 신흥국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 중국이 상당히 어쨌든 환율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신흥국 전체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강세거든요. 신흥국 환율이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 국제통화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가중평균 환율로는 한 20% 정도 금융위기 이후에 절화된 상태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절화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가치의 하락 압력이 가뜩이나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업 부채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기업 부채가 문제를 일으키면 금융 완화 정책을 더 펼쳐야 되고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는 위안화 또 절화 압력이거든요.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역외 환율과 역래 환율의 갭에 따른 해치펀드 등의 또 홍콩에서 단기 자금을 차입해서 위안화를 매도하는 그런 압력이 또 증가할 거고 그러면 2015년 같이 하이버 금리 홍콩의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또 중국이 특단의 조치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위안화의 절화 압력이 묵직하게 존재하는 상태인 것만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앞으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안화와 관련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중국이 일거의 한 7.2나 그 정도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어느 날 갑자기 한 8위안까지 절하시키는 일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그거는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고 중국이 무역 분쟁을 장기 이전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위안화를 절하시킴으로써 생기는 지금 부채 조정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질질 끌면서 끌려다니기보다는 한 번 수술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만 상상력을 발동하자면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국은 가뜩이나 위안화 절하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계 경기가 안 좋고 환율을 일거에 절하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그 방법도 마지막 어떤 선택 방안으로 그건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어느 때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미국과 무역을 사이에 두고 관계 설정에서 정말 강수를 둬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 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마 또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상상력이 한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그런 국면이 오면 봉합하기 참 힘든 국면으로 가고 전 세계가 조금 빙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얼어붙는 그런 자산시장 그리고 경기 모멘텀을 경험하지 않겠나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중국 체제가 이것을 컨트롤해왔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특별히 내년이라 해서 더 힘들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더 밑으로 가라앉히는 어떤 그런 기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의 어떤 거친 하락세 그리고 더 심각해진다면 중국의 인민인회에서도 결국은 위안화의 하락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료인 체크 대상인데요. 저는 뭐 조금 항상 원래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항상 어두운 시각으로 보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전 세계 부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국가 부채가 늘고 또 미국 같은 게 기업 부채도 늘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늘고 신흥국 전반적으로 기업 부채가 늘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고 이렇게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 부채를 못 갚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순환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때 이 부채 조정은 이 디레버리징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데 지금 남유럽 같은 경우도 포퓰리즘으로 그런 어떤 희생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현시키고 네. 이현시키고 자기 정권에서 다음 정부로 이현시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부채 조정이 다 안 돼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결국 이런 부채 조정은 조금 과도하게 상승한 혹은 과도하게 부채가 증가한 그런 취약 부채 조정이 취약해진 자산이라든지 혹은 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제 주체들 한 개 기업이라든지 한 개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치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제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미국의 저 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은 조금 부담스럽다. 시에로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이런 부동산 가격도 조금 거품스러운 상태에서 이런 부채 조정이 또 어떤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어떤 여계부채 만기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큰 문제 없이 내부적으로는 소란스럽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충격을 줄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삐끗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갈 경우 지금은 금융시장의 실물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높아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용 쪽 금융컨디션 쪽 자산시장의 거품 쪽 이런 쪽에서 어떤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실물 경기가 또 끊어지고 실물 경기가 약해지면 또 이런 신용이 또 파열음을 내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가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높은 부채 비율을 다들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국에서는 유독 기업 부채 쪽인데 과연 내년을 걱정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이라든지 중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중국의 위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을 기점으로 폭발해버린다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점점점점 정말 이게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매 눈으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것이고 그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시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접근도 그 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 신과 함께 여러 콘텐츠를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년 내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쫙 들으시고요. 김완진 박사님이 한 두 달 반 남았으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채 문제 말고 우리 시장에 대한 것 우리 경제에 대한 것 아주 간단한 질문 한 두어 가지만 드리고요. 오늘 좀 피곤하시니까 또 사무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앱 또 팟빵 앱을 통해서 아직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부동산 주식은 각각 2주씩 드리고 같이 구매하시면 4주씩 드렸는데요. 모자르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쨌든 이제 한 두 달 좀 더 남았습니다. 올해 그저 연초 대비하면 조금 오른 상황이긴 해요. 1월 1일 날 워낙 1월 초에 워낙 폭락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떤 거친 하락세들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아마 코스피 기준으로 한 1,300, 1,400 그 정도죠. 코스피 기준으로 한 500. 코스타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워닝을 계속 주셨는데 지금은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박사님 말씀 듣고 그냥 캐시 좀 확보하고 있는 건데 이런 댓글들도 많고 2년 내내 말 들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말까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2020년을 맞으면 될까요? 그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틸 캐시 이즈킹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을 코스피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도에 한 번 더 하락은 남아있다라는 쪽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맞든 틀리든 그런 시험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부러지거나 결렬되거나 지금 4, 4분기에 갑자기 기업 이익이 대폭락하거나 대감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너무 적고요. 또 내년도 기업 이익에 대한 희망이 지금 4, 4분기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년도에 컨센서스가 항상 우리나라 연초에 높게 보다가 낮게 마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간 전망이, 6월 전망이 가장 좋습니다. 이익 전망은. 그래서 지금도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아직 2020년이 안 왔습니다만 내년 전망은 한 20% 정도 상장기업 EPS 증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20% 증가하는 시장이면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에서 코스피가 완전히 험악할 정도로 빠질 가능성은 적을 거고 외국인들도 지금 중립 이상을 오버웨이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뉴트럴 정도로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팔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보면 코스피는 연말에는 내년도 기대를 가지고 소소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소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소하다는 것은 결국 조금 상단이 제한된 박스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떤 추세적인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정도의 강세장이 나오기에는 지금 아직은 조금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것 같고요.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세계 경제가 조금 슬로우다운되는 감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한국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에는 내년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가령 상단이 한 2,200 정도 하단이 한 1,950 정도의 박스권이 아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상단이 더 열려있네요. 1,950 대 2,200에. 그런데 코스피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코스피 이번에도 바닥에서 10%로 삼성전자 30%로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셨듯이 체감적으로는 아마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렇게 감동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약간 기술적으로 한참 빠진 상태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거고요. 아직.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아직도 겨울이죠. 투자 심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올해까지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김박사님하고 시왕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 신과 함께 해도 거의 2년 가까이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시왕관. 최근에 들은 김박사님의 시왕관 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모더레이터해지거나 아니면 약세 시왕관이 일정 부분 톤다운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분 좋아지네요. 팔 때는 아니네요. 적극적으로. 조금 관망하고 이런 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종목을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조금 재료가 있거나 기업 실적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 내년도에 어떤 언잉의 증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뭔가가 순한 매가 되든 지속적으로 오르든 이렇게 물론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장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분들이 뭔가 그래도 뭔가 조금 투자거리가 생기는 그런 정도의 장세의 환경은 마련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약간 모더레이터해진 건 맞는데 조금 시왕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내년도에 저는 세계 경제가 감속되는 과정. 또 부채가 많이 있는데 신흥국이 여전히 불리한 환경. 또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중국의 프락시인데 이웃나라 중국의 조금 성장률이 약간 훼손될 위험. 이런 위험들을 안은 상태에서 2020년을 맞이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반토체 시왕의 강세라든지 올해의 언잉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거기서 기저효과로 수익 증가율이 높은 이런 정도밖에 없고요. 또 금리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실 유동성 환경은 좋다.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밖에 없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호재는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묵직한 매크로 환경은 투자 환경에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환경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를 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리 맞은 상태고 또 이게 극단적인 악화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정도로 갈지 베이스 시나리올지 워스트 시나리올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뭐 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시왕을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매년 연례행사로 쓰고 있는 김완진 박사님, 김일구 상무님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아마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다시 뵈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구로 가셔야 제가 가시죠. 선배님, 형님 이렇게 할 텐데 사무실로 간다니까 이 후배된 제 마음이 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양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틀 동안 미국과 중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김완진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봤고 또 마무리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시왕관에 대한 얘기로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들은 시왕관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왕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욱 디테일한 시왕관을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밖은 깎아매졌는데 이미 대회 가신 분들이 계실 거고 지금 발걸음을 제초 가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셔서 맛있는 저녁 가족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귀가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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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